안녕하세요. 여기는 중랑구 두루놀이 정락감 3호점 신내지점입니다. 이 정락감은 영유아 아이들이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빌려가시는 자동차 종류인데요. 자동차라서도 좋아하고 아이들이 캐릭터, 프로로 좋아해가지고 어머님들이 자주 빌려가시는 정락감이에요. 이 정락감은 건전지가 들어가고 노래소리가 나오고요. 노래는 건전지 3개 넣어주시면 노래소리 나오는데 동요도 여러가지 노래 음으로 나오고요. 숫자 버튼 누르면 1,2,3,4,5,6 소리도 나오고요. 영어랑 한글 기능도 있고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뽀로로 동요 주제가도 나와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정락감 중에 하나입니다. 열고 닫을 수도 있고 안에 있는 거는 꺼내볼 수 없어서 애들이 또 입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는 좀 최소화할 수 있어서 어머님들이 많이 애용하시는 정락감 중에 하나입니다. 1,2,3,5,6,8 1,2,3 1,2,3 1,2,3 1,2,3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우리 여름야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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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